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출 조건이 광범위하게 강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대출 난이도의 상향은 산업과 가게의 유동성을 경색시켜서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날 시카고 연훈 총재는 신용 긴축이 이미 시작됐으면서 이로 인해 경기 침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돈의 흐름은 유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차트와 시황은 함께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정보 오늘도 해외설매신에게 리턴즈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자, 월가의 격언 중에 셀인 메이라는 얘기가 있죠. 5월 달에 증시를 팔아라. 자, 그런데 오늘까지 버전으로 봤을 때 아직은 팔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승이 되었던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 뭐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아직도 여전히 상승폭이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하고 또 모레 또 CPI, PPI 발표가 있죠. 자, 어떻게 또 미 증시가 변곡점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전반적 금요일날 고용호조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그 여세 몰아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또 한 번 좋은 날이 계속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통해서 천명마스터님과 함께 차트 정확하게 짚어보고 시황까지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마스터의 모든 노하우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QR코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상품 중에서는 골드만 상승 중입니다. 오일도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함께 주요 통화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호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분봉상으로는 양봉이 4개, 5개 연이어서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3%가량 하락하면서 13,3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개장과 함께 조금씩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상승에 따른 일부 매물출해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증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적인 증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 장대 양봉이 잠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0.94% 하락하면서 배로당 72.47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상으로 보실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다시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박스권 장세에 그려가고 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분봉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금 22시 5분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0.18%가량 상승하면서 2037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2시 59분경에 단기 고점 명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골드에 대한 추세도 잠시 뒤에 함께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0.41%가량 하락하면서 1.09875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표 부진 속에 소포 가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완만한 기울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차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늘의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스닥부터 함께 어떤 추세, 어떤 시향 짚어가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나스닥 0.3%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본 봉상으로 보면은 이 양봉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어떤 차트를 좀 의미하는 것인지 또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봉.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일봉을 먼저 체크를 하자. 네.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와서 또 저녁에 어떤 시장들에서 살펴보려면 어떤 추세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제가 시향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내일 빅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CPI가 있죠. CPI. 그죠? CPI.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네 명과 모여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죠. 그죠? 내일 빅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터져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늘 시장이 혼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변동폐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동폐 크지 않으면서 내일의 장을 눈치복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약법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시향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일단 시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들어가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1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쌍봉이 나와 있어요. 쌍봉이 나와 있어요. 쌍봉이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하락의 어떤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죠. 일단은 그리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5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골든크로스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아까 시향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정확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하방을 갈지 상방으로 갈지 서랑설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2평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MAC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RSI도 중요합니다. RSI는 신호강도지수라고 하고 거래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겸해서 RSI까지 같이 봐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우리가 신뢰도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짜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RSI를 잠깐 볼게요. RSI는 매도, 매수, 매도, 매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2평선이 지금 방향을 못 트는 거랑 정확히 보여지죠. 그다음에 MACD를 볼게요. MACD. MACD가 4월 10일 정도의 매도의 어떤 신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버전은 어제죠. 어제 버전 다시 일단 상반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죠. 골든크로스라는 뭐래요? MACD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일자로 같이 합수렴이 돼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RSI과 MACD가 동일한 거예요. 방향을 지금 못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한 방향을 잡기는 상당히 에러점이 있겠다. 단,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투자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상당히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버전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오늘은 약 하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1봉상으로 봤을 때 방향 싸움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진입 들어가기는 상당히 심플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입과 말씀드릴게요. 진입과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말씀드리면 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분봉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봉도 항상 우리가 5분봉으로 봐야 되겠다. 5분봉. 그래서 저는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매매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계속 잦은 손절밖에 볼 수 없고 박스 매매에서 계속 잦은 손절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세 매매가 답이다. 그럼 추세 매매를 보려면 어떤 분봉을 봐야 되냐? 5분봉이에요. 5분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분봉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보는 거 아닙니다. 분봉, 5분봉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오늘의 히스토리를 한번 봐야죠. 오늘의 히스토리를 보고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평선은 무조건 지지와 저항을 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23시간. 지지와 저항이 무슨 얘기냐? 지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고, 익절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진입 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평선 사이에 지지와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볼게요. 밑에 있는 게 이게 5일 2평선이고, 20일, 60일, 120일, 240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라인 한번 거 보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하단 저가가 나왔죠.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지지 라인이 되고, 현재는 지지 라인이죠. 나중에 뚫리면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보는 거예요. 딱 보면 딱.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면서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했을 테고. 맨 마지막에 여기가 고가라고 일단 얘를 쳐봅시다. 확률 게임을 우리 회원님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승장이라고 예를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으면, 여기서 진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을, 상승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짧잖아요. 이 폭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확률 게임을 하시겠어요? 리스크가 적은 이걸 확률 게임을 해야 되겠죠. 자, 역으로 따져서 여기서 이제 또 매도라믹시다. 자, 여기서 진입해서 손절 나이 잡는 게 낫지. 여기서 손절을 진입하는 게 나을까요? 자, 그럼 수익을 그만큼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항상 답을 좀 하시고. 자, 노란톡에서는 제가 들어오십시오. 여기서는 방송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팁은 하나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진입과 뭐 답 나왔죠? 누가 봐도. 자, 강력한 게 이쪽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원래 하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242평선까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3,32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기 근처까지 왔잖아요. 여기가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세요. 자, 모든 2평선이 하방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라인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선을 권 오시면 그런 추세가 단기간에 되는 건 전혀 없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진입과 13,320에서 저항 받는 거 최선 5분봉 두 번, 세 번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때 진입을 하시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명우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일단 시황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중요한 일정들과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눈치 보기 자세를 이어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은 없는 시장이지만 진입하기는 좋은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3,320포인트에서 저항 두세 번 확인은 반드시 한 후에 매도 전략 세워보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5일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5일 같은 경우에는 그새 조금 더 빠져서 1.09%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오늘 너무나도 명예가 관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보여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은행에 대한 위기들이 좀 해소가 되는 방향. 전체적인 위기가 어떤 상승의 분위기였잖아요. 경기 침치의 완화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가 갑자기 64달러를 딱 터치를 하더니 지금 72달러, 73달러 그 정도까지 순식간에 지금 4일 만에, 어제도 많이 올랐죠. 오늘 4일 만에 순식간에 거의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청자분이 아시다시피 유가에 관련돼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봉상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봉상 봐도. 벌써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리스크 있는 상품이에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떤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하방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 2평선이 강하게 꺾여 있죠. 꺾여 있고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 1봉상입니다. 계속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6시 2평선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승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폭을 맥스 가더라도 이번 주에 75달러 이상은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정전은 MEC입니다. 추세라고 말씀드려요. 추세. 항상 1봉상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보조지표죠. 보조지표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맹신하시면 안 돼요. 보조 메인은 이거예요. 기본지표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보조지표가 서포트를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MACD 보세요. 일단 현재 꺾여 있죠. 각도가 여전히 벌어져 있어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 각도가 벌어져 있고. 일단 RSI는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다. 기술적으로 또 시향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니까 보시면 오늘 이거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는데. 이거 오늘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매매하면 매매하지 마요. 오늘 매매. 오늘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매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관망해라. 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린 상품은 나스다, 오일 등등이 있지만 골드도 있고. 그 외에 안정적인 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이걸로 하고 오늘은 관망해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천명마스터와 함께 5일까지 점검을 받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락 추세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분봉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너무 없죠. 오늘 같은 시장은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천명마스터.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도 시왕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죠.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마스터와 함께 시왕 차트. 장중희와 함께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3%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지금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에 말씀드린 말씀. 달러 인덱스를 먼저 확인을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골드하고 반비례 관계라고 있어요. 반비례. 반비례 관계 있다고 했어요. 골드하고. 제가 방송 전에 지금 약간 이벤트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100일 초반대를 넘어서 100일 후반대까지 오면서 100이 근접해 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장 초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골드가 하방에 압력을 받겠죠. 그런 거라도 표현하다시피 현재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현재 0.12%밖에 안 돼요. 골드답지 않은 거죠. 과연 내일 올라갔었다면 벌써 이게 한 0.56까지는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향적으로는 오늘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윗고리가 강하게 지난주에 달렸죠. 아직 정확히 방향은 안 나왔지만. 금요일 날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일단 캔들이. 일단 양봉의 캔들이 나왔지만 이 캔들 자체도 어떤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어떻습니까. 일단은 2평선상 골든크로스는 나와 있으나. 5.12평선에 강하게 어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MACD 또 말씀드리고요. MACD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MACD도 어떻습니까. 지금 플래팅이 돼 있죠. 방향성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스닥하고 3대 지수하고 얘하고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고 1봉상 봤을 때는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 단 오늘은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왜? 내일이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뒤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5분봉 확인하죠. 5분봉 보면. 이거는 우리가 쌍봉을 개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고점이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쌍봉. 일단은 봐도 아직은 입형선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정해와 방향을 못 틀기는 상황.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벗는다고 예를 칩시다. 자 그럼 쌍봉이 나올 때 일단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 다음 쌍봉이, 다음 봉이 그렇죠? 일단 각도가 하방으로 내려. 우하향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각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39죠. 2039에서 정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5분봉 두 번에서 세 번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짧게 수익을 내실 걸 오늘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변동이 상당히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천명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 함께 차트 통해서 시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의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계속 이 차트를 통해서 시황 점검하고 차트에 대한 기법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천명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I 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마스터와 계속해서 함께 전략 세워나갈 수 있는 노란톱방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장중계도 시황 정확하게 정리한 영상 그리고 천명마스터만의 27년 노하우가 모두 담긴 차트, 기법서, 모든 교육 자료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 노하우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천명마스터의 매매일지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명마스터의 해외선물 매매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매매일지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12%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오일과 항생에서 조금의 약 손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죠. 126틱 그리고 S&P500에서 항상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플러스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매매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진입 상품들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 31%로 수익률을 마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드 선물에서 높은 수익을 냈는데 더 함께 살펴볼 것은 S&P500에서 무려 100틱이 넘는 110틱의 수익, 홍콩 항생에서 120틱의 수익을 내시면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매매일지입니다. 네, 이 주 역시 플러스 22%라는 높은 수익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콩 항생에서는 조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와 S&P500, 5일을 통해서 손실도 만회하고 더 나아가서 높은 수익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는데요. 골드에서는 113틱의 수익, 5일에서는 150틱의 수익, S&P500에서는 여전히 또 계속해서 매주식 예정 외십니다. 52틱의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매매일지입니다. 네, 골드, S&P500, 홍콩 항생이 있었는데요. 네, 모두 51, 57틱의 수익을 냈지만 보시는 것처럼 홍콩 항생에서는 무려 200틱이 넘는 237틱의 수익을 주시면서 총 수익률 27%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익으로 마감했던 지난 한 달간의 매매일지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천명마스터와 함께 매매일지 하나씩 보면서 어떤 스토리로 어떤 시왕 끝 추세를 잡았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천명마스터만의 노하우 차트 기법은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마스터님, 먼저 가장 최근이었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 주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 지식만 했을 경우에는 연휴가 너무 많이 껴 있다 보니까 좀 쉬어갈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천명마스터와 함께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도 불구하고 알차게 한 주 거래했던 그 주였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홍콩 항생입니다. 200틱이 넘었어요. 거의 250틱에 가까운 이틱수의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어떤 추세였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전략과 취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홍콩 항생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시향을 보는 시야가 누구보다 제가 넓은 사람이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저는 이제 싱가포르 SCX 거래에서 외환 거래하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노하우 또 시장을 보는 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시향적으로 냈었고 결국에는 어떤 박스권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 중국 차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았으나 생각만큼 오늘도 무역 수준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만큼 우리 코스피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높았던 만큼 어떻죠?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그렇게 해서요.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폭을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5월 초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기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하는 거는 일단 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잠깐만요. 네, 잠시 화면이 내려갔죠. 잠깐만요. 네, 저희 계속해서 지금 항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높은 수익률 났던 항생 함께 차트 보면서 어떤 스토리 있었는지 보고 있는데요. 바로 함께 다시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화면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윙.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해야지 스윙 매매는 잘 안 해요. 왜? 추세를 볼 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27년의 노화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방송이 끝나기 12시 전까지 자, 천명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익 전략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해서 제 기법 3개 무료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기법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낼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자, 들어오시면 제 교육까지 시켜드려야 되겠죠. 뭐 그냥 보는 거하고 생소하잖아요. 뭘 알아야지 뭐 제가 자기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까지 시켜드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초교육자로 27년에 제가 배웠던 교육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기초교육까지 초급부터 중급자 과정까지 다 교육을 제가 시켜드릴게나. 단, 이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제 기법은. 바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그때까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기법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수익 기법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단탈하다 보면 수익을 보는 날도 있고 수익을 안 보는 날도 있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해 손익비 관리라고 그러죠. 손익비 관리. 자, 손익비 관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단타라다면 손익비 관리가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수익은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거죠. 고수익을 내는 거 아니에요. 고수익을. 그렇죠? 자, 그럼 단타 수익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설사. 자, 5일 중에 단타면 3일 손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틀 동안 수익에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맞는 거죠. 금액적으로. 다신 기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때 수익을 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자, 일단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이평선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1이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타치를 했지만 저항을 받고 윗고리가 계속 달리면서 밑에 상당한 역망치가 나왔죠.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을 안정대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 사람들 버티질 못해요. 왜? 왜 버티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못 버티는 거예요?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 다시 한 말씀, 해외선물은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전략은 일본으로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MACD도 또 강조드릴게요. 자, 하방의 추세. 누가 봐도 하방이잖아요. 그렇죠? 하방은 MACD를 보라고 그랬어요, MACD. 자, MACD가 일단 각도가 35도에 대해 꺾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상반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론 보조 지표지만, 보조는 서포트에서 확실하게 맞으면 더 기본 지표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명이 얘기하는 MACD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서 고수익을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홍콩 항생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좀 짧게 계속해서 5월 첫 주에도 수익을 내주셨던 S&P500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S&P500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좀 진입하거나 수익을 내기 또 어려운 좀 그런 틱수가 굉장히 높은 좀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잠깐 S&P500 어떻게 이렇게 매주 한 달 내내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그 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많은 분들이 S&P에 대해서 생소하세요. 얘기는 들어봤지만 막상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품이죠. 왜? 틱가치가 12.5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방향성은 미국 3대 인수가 뭐 뭐 있어요. 다오가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 있고 S&P가 있어요. S&P가 있죠. S&P가 제일 대장주죠. S&P. S&P가 뭐예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다오도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만 정확히 추세가 맞아준다면 어떻게 돼. 이왕이면 우리가 안정성 있는 S&P를 투자를 하겠죠. 나스닥은 변동폐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S&P는 변동폐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매매하는데 정확히 타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수익을 애썼던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보시면 MACD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MACD. 하방에 어떤 전조현상을 보여줬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쌍몰을 만들면서 하방에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두 번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수익을 제가 안정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스터와 함께 매매일지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좀 정확한 팁들. 방송으로만 느낀 너무 짧다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회가 있죠. 지금 화면 앞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모든 시황, 모든 굿잎 함께 장중에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천명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시청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달러인덱스 기준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인데요. 다만 미국의 부채 연도 협상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둔 탓에 달러화의 강세 폭은 제한됐습니다. 한편 외환시장 등 글로벌 시장의 이목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연도 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해 초청한 9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백악관, 빅4의회 지도사 초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 후반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와사되며 원유 소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이 거래의 연속 상승에 이틀간 6.71% 올랐는데요. 임나 종가는 지난 5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또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 반등도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사실상 흑해 곡물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흑해 곡물 수출 협상 만료 일자인데요. 러시아가 계속 곡물선 승인을 미루게 된다면 이미 승인된 성망의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곡물 수출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유엔이 약속한 자국 농업과 비료 업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연장 조건으로는 러시아 농업은행의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복귀, 자국 간 비료 수출을 위한 암모니아 주송관,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를 5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티슈 점검을 봤고요. 이슈 하나씩 다시 한번 천명마스터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달러화가 고용고조 등의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달러화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시의 어떤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척도가 경우에 미달러하고 국제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핫이슈가 많은데,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강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강한 고용 강세입니다. 자, 지난주 5월 5일이죠. 5월 5일 날 비농업의 예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연준은 이제 빠른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 자, 일단은 6월 달에 금리 중단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티에다 올려놓고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어필을 했어요. 자, 그러기가 무색하게 바로 강한 고용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 동결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피벗을 벌써 기대를 하고 있죠. 7월까지만 해도 이제 피벗이 가겠다, 금리 인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동이 걸렸다면 무슨 얘기예요? 역으로 따지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올릴 수 있다는 거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동반 상승 달러도 오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달러의 강세가 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채 한도가 제일 크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했을 때 드린 말씀대로 자, 어쨌든 내일 바이든하고 4명이 모여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겠죠. 이건 정치적인 뭐 색이 강하지만 뭐 2011년도도 오바마 때도 그랬고 어쨌든 계속 반복이 됐죠. 아무래도 미국이 소비 국가다 보니까 맨날 부채가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저는 결과적으로 물론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자, 엘렌이 벌써 6월 1일부터 뭐 8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안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이래저래 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언어한 수술하고 있죠. 시작에다가. 빨리 빨리 보채는 거죠. 빨리 위기를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채 한도는 무조건 협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따지면.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강한 고용이 나와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 거, 증시한테는 안 좋지만 자, 부채 한도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죠?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날의 칼입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과연 차고의 우리 미증시, 또 이거로 또 코스피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키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답을 금리에서 한번 찾아보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금리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 화면이 자, 3개월 몰, 10년 몰입니다. 이건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예요. 연준이 바라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년 몰, 10년 몰. 이거는 시장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바래 보려면 같이 바라보지. 왜 연준은 왼쪽 화면 바라보고 시장은 오른쪽 화면 바라보냐 이거죠. 같이 바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 연준은 이걸 보면서 심각성을 상당히 얘기를 했죠.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어때요? 연준의 생각들을 묵사발시키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일단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4%, 4.2%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자, 일단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상당히 좀 좁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데 기준을 잡아야 되겠어요? 자,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증시는 상승할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겠죠. 왜? 리오프닝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말이에요. 애플이 또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5%. 그렇죠? 그래서 5% 상승을 했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이 또 한번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잘해줬죠. 자동차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팔고 핸드폰 사겠다고. 좋은 장사죠. 핸드폰 하나에 200만 원 아니야. 2년마다 교체하잖아. 그럼 차 한 번 타면 10년 타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이겠어요. 원앤부품이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어떻게 했든 증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업 실적이 또 잘 나와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지만 어떻게 했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시장을 이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아직은 미증시 코스피 상승의 하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달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일에 대한 이슈인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리고 수요에 대한 기대. 사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점차적으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일 차트 보셨다시피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복잡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은 더할 나이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딱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차후에 방향을 좀 만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1차전은 뭡니까? 아까 강한 고용지표. 이 꼴은 뭡니까? 소비가 늘겠네. 소비가. 소비가 늘겠네. 그러니까 유가가 일단 상승을 해 준 거죠. 그렇죠? 거기다 더불어서 플러스가 있어요. 자, 오펙 플러스. 플러스 5월 달에 116만 배럴 감사네요. 자, 그러면 유가 상승에 또 견인을 또 해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은행에 대한 위기. 여기 있죠, 은행들.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것도 경기가 일단은 완화. 경기가 어떤 조화지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은행까지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유가가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건 일단 좋은 거예요. 유가적인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또 러시아, 중동이 엄청 좋아하겠죠. 지금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유가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우리가 다른 각도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작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작년에 어땠어요? 5월, 6월 때부터. 그렇죠? 자, 유가가 130불 올라갔다가 지금 뭐 70대 와 있죠? 70대 중반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4월 달에도 80달러 초반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4달러까지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지금 순식간에 75달러까지 와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호재로 작용해서 유가가 다시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좋은 결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또 중심 입장에서 또 안 좋지만 또 유가가 오르는 것도 안 오는 게 또 안 올라서 유가가 오르는 것도 상당히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금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가의 방향을 보고 차후에 어떤 증시 방향을 잡는 것도 하나의 촉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가의 어떤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또 시향적인 측면에서 유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증시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래협정이 위태해지면서 공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슈까지 빠르게 한번 전봉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참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참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공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유가와 더불어서 상당히 또 부추겼고 지금 우리 음식값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다는데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아예 또 실감이 안 나죠. 엊그저까지 제가 음식점 갔는데 또 올랐어요. 대중 목욕탕도 지금 값이 다 올랐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체감하기 힘들다. 어떻게 했든 분위기상 숫자산은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작년의 사태가 또 한번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에 135.4 정도의 어떤 지수를 보여줬어요. 가격 지수를.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버전입니다. 4월 버전이 135.9예요. 그러면 0.4가 더 업이 된 거죠. 0.4가 더 업이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작년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곡물이에요, 곡물. 곡물이 작년 10월에는 116.8이었는데 3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곡물이 제가 보는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곡물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분의 1이 줄었대요, 수출량이. 아니, 재배량이. 이유는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가 있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농사질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안 해도 큰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 이런 사태에다가 더 중요한 건 설탕이 제일 좋아요, 설탕. 설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설탕이 10월에 108.6이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1월 달부터 거의 뛰기 시작. 올해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해서 지금 3월 달, 4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 설탕에 쓰이는 게 되게 상당히 많잖아요.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고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힐 수 있을 거라는 퀘션이 좀 들고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미국 CPI가 전년비 핵심 코어 물가 상승률이 일단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증시에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어떻게 됐든 빨리 UN이 다시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 2년 동안 고생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니까 엄마랑 해결돼서 여기서 고점이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황제, 기사들, 이슈까지 함께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 통화석 많은 것들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시청자분들 천명마스터와 함께 공부하고 시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천명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남아있는데요. 4월 CPI 발표 후에 미증시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5월 10일 수요일 날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모든 전략, 모든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